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죠? 제가 도와드릴 건 없죠는 뭐야 아니 송 팀장이 자기가 썸타요? 왜 이래? 그러니까 본인이 저런 것 같았어 팀장님 아이고 아무 말도 못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 셰프님은 요즘 뭐 먹어요? 우리는 셰프님 해주는 걸로 원기 회복하는데 저는 그냥 남는 거 우리 남는 거? 셰프님도 남는 거 뭐해요? 식사하셨어요? 일단 준비해드리고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셰프님이 편해 자기 일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 성실해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아이고 참 송송호가 썸타고 있어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?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? 아니 더우니까 말도 듣기 싫죠 손님도 많이 말 걸죠 손님들이 오셔서 물어보시고 학교 사시기도 하고 뭐라 뭐라 말 걸어요? 질문 많이 해요?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송 팀장에 딱 했어요 자 자 들어봅시다 우와 재밌다 재밌다 뭐가 이영자씨랑 어떻게 되는 거냐 등등 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? 네 그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고 재밌었다고 하신 분들도 많고 그 자체가 불편했으면 이렇게 얘기 걸시지 않거든요 소녀다 소녀 영자씨 지금 요즘에 먹는 프로를 많이 하는 바람에 갑자기 살이 한 5kg 정도 굴었어요 한 번도 TV 본 적 없으시죠? 한 번도 TV 본 적 없으시죠? 너 보죠? 네 저는 TV 볼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래 TV 볼 필요 없어 TV는 되게 살찌게 나와 그지? 되게 살찌게 나와 그지? 네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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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장님 아 새우 덮밥인데 아 아 아 제가 안켜드리겠습니다 어메어메어메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찍어야 돼 와 이 새우 덮밥 어머 어머 네 이때 말랐어 하하하하 이때 말랐어 하하하하 안 찍는 줄 알았어 하하하하 얘네 사진 보여주는 거야? 어 하하하하 사진을 일부러 준비해 가신 거예요? 아니야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언제 때 사진이에요? 그러니까 아니 한 5, 6년 됐나 왜 그러냐면 KBS 앞에 잘 찍는 명함 사진을 잘 찍는 게 있어요 네 네 네 여권 바뀌느냐고 명함 사진 좀 필요하구려가지고 네 포샵 처리 좀 해주실래요